2023년 12월 16일 새벽 4시 11분 50초입니다. ETC부터 볼게요. ETC라고 해도 이번에 코엘이 좀 많은데요. 네오이즈 뭐 이런 게 있었고 큐로홀딩스 취득 결정 키스트 추가 매도 이거를 코엘패션 매수하려고 많이 팔았고요. 그 다음에 윈니슨이 Pw가 1508원 많이 빠졌죠. 이게 좀 그런데 지금 1300원이기 때문에 다른 메리트는 있으나 조금 더 내려올 수도 있어서 일단 보고 있습니다. 나중에 어쨌든 넣긴 할 거예요. 여기서 작업을 1,2년 사이로 한번 들어 올린다는 가정안에 보고 있습니다. 코엘 승인 났고요. 초매를 했는데 영클 수준으로 제가 그러니까 영클 수준이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던 거 다 샀고요. 그 다음에 52주 신고가 YBM넷 나왔고 그 다음에 코엘이 많이 빠졌어요.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또 영클 영클이라는 게 일단 기본 계좌에 있는 거 하고 이거는 제가 은행 계좌에 있던 거를 다 옮겼고요. 여기서 좀 더 빠졌죠. 여기서 이제 코인에서 예수금 갖고 있는 거를 옮겨서 더 샀고 이렇게 됐습니다. 이렇게 돼서 배당 이런 것도 떴고요. 1400원에도 또 샀고 7400원 그 다음에 대한전선이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사우디 쪽 얘기도 좀 있던데 아무튼 이런 게 있었고 요즘은 2월달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코엘 풀리면 여기서 좀 돈 좀 돌려가지고 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코엘 패션 더 빠져가지고 6000원대까지 더 샀습니다.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고 대차 거래를 1위로 했습니다. 그만큼 장난을 엄청나게 지금 치고 있다는 건데 뭐 빠지면 그냥 계속 사는 거죠. 네 아무튼 뭐 ETC는 코엘이 대부분인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. 개별적으로 이제 가보겠습니다. STX부터 보겠습니다. 뭐라고 할 건 없고 일단은 특별한 건 없고요. 일단 뭐 이런 거 뭐 자주 구리한 거 이렇게 했고 일단 기존 주주들 해서 81% 82% 정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계속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뭐 우리 대단하다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유증이 이제 일반 주주들 했을 때 90% 정도였던가요. 정확히 안 났는데 88% 93%인가 뭐 정도 됐거든요. 나머지는 어 이제 그 신한인가요 신한인가 MBK인가 뭐 그 두 개에서 알아서 다 사야 돼요. 자기들 원하진 않았겠지만 요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유증 나올 때 많이 빠다가 위로 한번 크게 튈 수는 있겠다. 왜냐면 자기들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요거 때문에 한번 튈 수는 있겠다. 요때 한번 작업 가능을 할 거 같고요. 그래서 여기도 이제 유증 새로 나오면 빠질 텐데 어쨌든 빠질 텐데 한화우션 보셨잖아요. 빠질 텐데 여기서 어 걔네들 그 증권사나 아니면 또 IPO나 뭐 이런 거 할 때 하는 그 있잖아요. 그런 쪽 어 그쪽 주관사라 그러나요. 거기랑 두 군데가 물량을 털어야 돼요. 걔네들이 뭐 가져갈 이유는 없으니까 그래서 어 장난을 한번 좀 칠 것 같긴 합니다. 걔네들 어 자기들 소리 안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거 같습니다. 단계적으로는 뭐 일단은 유증 나오기 전까지 뭐 빠질 수도 있으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될 거 같아요. 네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그냥 양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쓸데없는 네 그리고 어 STX 중공업 보겠습니다. 어 요거 뭐 요것만 나쁘진 않아요. 뭐 확대방안 논의 이거 MOU 수준이라서 쓸데없는 거긴 합니다. 뭐 이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에탄올 쪽을 오늘 수주를 어 했습니다. 세척 했는데 하나당 2천억 정도 되죠. 음 중공업 STX 중공업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뭐 수주 잘 되고 있다 정도면 어쨌든 연결되는 곳이니까 나중에 공정이 결과 나올 때까지는 공정이 결과가 그 내년에 나온다고 정기선 씨가 얘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메인 계좌는 뭐 워낙 뭐 그냥 탄탄하니까 냅뒀고 서브 계좌에서 어 얼마 팔았더라 25% 정도 팔았네요. 25% 정도 팔아가지고 다른 거 샀어요. 일단은 뭐 여기 샀습니다. 콜패션 샀는데 뭐 굳이 개인적인 거니까 아실 필요는 없고 일단 뭐 여기서 다시 수익 보고 다시 넣을 거예요. 넣을 건데 뭐 더 낮은 가격이나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가격이라도 좋은 가격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만원 아래까지는 내려가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 내년까지라고 했으니까 내년 공정이 결과 내년에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사는 걸로 해서 일단은 다른 거 작업할 게 있어 가지고 서브 쪽만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. 차트 보면 뭐 특별한 건 없어요. 그냥 뭐 무난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수준입니다. 굳이 뭐 분석할 그런 것도 없습니다. 네 그리고 HMM 여기 조금 애매하죠. 어 일단은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사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악성 물량 있잖아요. 그거 나올 때를 대비해서 현금 좀 아껴 놓으셨다가 일단 단계로 결정이 되면 한번 트이긴 할 거거든요. 제가 비중이 좀 크진 않아서 냅둘 건데 그런 거 바라보고 나서 바라보고 좀 저점을 샀다가 단기로 결정되는 거 보고 나서 급등 나오면 그때 좀 팔고 다시 빠질 때 사는 게 사실 베스트긴 합니다. 상황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.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튼 뭐 대략적인 패턴은 그렇게 흘러갈 것 같으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예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변수 있으면 그런 건 또 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유니슨 생각보다는 차트가 괜찮았어요. 일단 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여기 아까도 설명 드렸는데 어 유니슨이 이런 게 있습니다. 1500, 1500 정도까지 가도 무난하다라는 거예요. 그 안에 1200, 1300 더 빠질 수도 있고 사실 그 파월이 좀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단기로 좀 올라갈 수 있는데 어 그렇게까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좋은 상황은 아닌데 특히 한국이 좀 더 안 좋아요. 그리고 지금 이건 정치적인 건데 어 풍력이나 뭐 태양광 뭐 이런 데를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. 원전 쪽 신경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쪽 라인 오리던가 아니면 총선 이후에 조금 변화되는 뭐 그런 게 있으면 정부 기조가 바뀌면 그때가 좀 타이밍이 될 것 같아요. 미리 사두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대한전서 여기 요즘 일반 주주 배정이긴 한데 이런 건 뭐 나쁘진 않거든요.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어 기존 주주들로 하는 거니까 어 그렇게까지 뭐 좀 좋은 건 아니다. 일단은 0.5주씩이에요. 그러니까 한 주당 0.5개씩 가질 수 있고 이렇게 좀 깁니다. 그리고 후반 건섭이 어 이중에 참여할 예정이다. 요게 뭐 나름 나중에 또 sdx랑 좀 비슷한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어 여기도 조금 많이 빠졌다가 좀 어느 정도 쭉 올렸다 내려갔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요런 거 유증을 성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좀 위아래로 좀 장난 많이 튈 겁니다. 요거를 조금 작업을 할 텐데 2월달부터 작업을 시작할 것 같아요. sm라이프 디자인 여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죠. 여기는 어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냥 구경 중이라서 할 얘기가 없고요. 펄어비스 어 여기도 뭐 단기로는 뭐 없죠.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냅두시면 됩니다. 네 따로 할 말이 없고 그럼 GS 디테일 좀 빠지지 않아요? 연말 배당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 나오긴 할 거거든요. 제가 봤을 때 어 항상 그 연말 배당 쯤 돼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랐다기 보다도 요렇게 가다가 좀 많이 꺾이는 게 있거든요. 배당락 나오면서 그래서 단기로 아니면 4000원 정도까지는 갈 확률이 매우 높아요. 그래서 여기서 잠깐 배당 안 받더라도 평당 관리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사서 살짝 예 수익 보고 파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. 뭐 퍼센트신 적겠죠. 수익 퍼센트신 적겠지만 조금이라도 평당 작업 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케이스트 어 여기 오늘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. 올라서 어 요걸 절반까지 팔았습니다. 오늘 떨어지기 전에 분봉으로 보시면 오후에 빠졌어요. 그래서 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어 제가 다른 거 좀 작업을 좀 여기 코얼 패션 작업을 좀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오늘 그 전에도 좀 팔았는데 절반 오늘 다 정리해가지고 코얼 패션으로 뭐 들어갔습니다. 여기는 뭐 나중에 또 빠지면 다시 들어갈 거긴 해요. 네. 윙인푸드 지금 뭐 755, 775 괜찮습니다. 가격. 네. 그냥 딱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나쁠 것도 없고 어 나쁜 거라면 미국 뭐 한국 뭐 이런 지금 좀 애매한 게 지금 반도체 동맹 이런 거 나와가지고 시진핑 안 올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. 어 동맹이라는 말 자체가 일단은 편가른다는 거기 때문에 어 원래 우리나라 호스트지만 망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를 좀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12월 회담은 거의 물건나 갔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어요. 나중에 또 봐야 알겠지만. 네. 그리고 스튜디오 스튜디오 드래곤 여기는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어요. 여기도 그냥 구경 중. 그리고 스위트원 봤는데 생각보단 괜찮았어요. 좀 너무 지루한 설명을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밑작업 많이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 전에도 얘기했듯이 좀 심파 느낌의 이런 거는 조금 별로였고요. 그거 말고 인간의 좀 잔혹함 이런 거는 좀 괜찮았어요. 실제로 그걸 하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좀 괜찮았다고 봅니다. 고려 신용 정보. 여기는 뭐 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어 이 정도면 사도 괜찮다. 개인적으로는. 배당 줍니다. 배당 잘 주니까. 괜찮아요. 지금각이요. 좀 더 빠지면 더 괜찮고. PF 문제가 살짝 있어서. 대출을 해줬는지 안 해줬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좀 이렇게 애매한데. 채권 추심 내년까지는 한번 나올 것 같거든요. 그때까지는 뭐 천천히 모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. 저도 한 내년 2월 3월 사이. 중공업 여기 작업이 끝나면 비중 늘릴 겁니다. 다음 네오위즈. 여기는 3만원까지 계산 않을까 싶었는데. 좀 밀려서 좀 아쉽긴 한데. 한번 냅둬야죠. 여기도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도 여기도 중국 테마로 해가지고 한번 찍을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. 반도체 동맹 뭐 이 얘기로 물 건너간 것 같아서. 좀 애매하지만. 어쨌든 뭐 코인 쪽. 뭐 위메이드라던가 뭐 이런 게 좀 있어서. NC도 좀 시작해야 될 것 같거든요. 이렇게 같이 넘어가면 게임주들. 단기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. 뭐 그런 생각은 하고 있긴 한데. 일단 4월 4분기는 피해 거시기 때문에. 좀 나름 뭐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반짝 하면. 그때 좀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비중 좀 높여놔가지고.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단 대기 중이에요. SKD&D. 제가 저번주 말씀드렸죠. 이 정도면 그래도 좀 팔아도 된다 싶었는데. 좀 예상대로 많이 빠졌고요. 여기도 조금 팔아가지고. 여기 코일패션이 더 인적 분할이 빨라서. 여기 좀 많이 샀습니다. 이렇게. 비중을 많이 줄이진 않았고. 한 전체 가지고 있는 거 한 3에서 5% 정도? 네. 그 정도 됐습니다. 그리고 코일패션. 여기 이번 주 난리가 났죠. 이 정도까지 뺄지는 몰랐는데. 사악할 정도로 뺐더라고요. 계속 샀습니다. 이 정도 샀고. 여기도 샀고. 8,000원 샀고. 7,000원 샀고. 오늘도 거의 저쪽 6,000원. 800,900원 정도? 이 정도. 이것도 좀 샀어요. 가장 많이 산 게 9,000원대가 좀 많은 것 같고요. 8, 9,000원대. 이때가 좀 가장 많은 것 같은데. 살짝 스트레스도 있는데. 뭐 괜찮습니다. 어차피 인적 분할 될 거고. 수익은 메인 계좌는 마이너스 한 10% 정도 되고. 서브 계좌가 마이너스 한 14% 정도 되더라고요. 그걸 좀 올라가지고. 시위는 좀 더 빠졌는데. 7,760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. 뭐 크게 의미 두지 않고 있고요. 일단은 3연상 나오면 2배 좀 넘거든요. 100% 이상 넘어가기 때문에. 아직 기회가 좀 있다고 봐요. 다음 주 좀 봐야겠지만. 왜 이렇게 한지는 모르겠는데. 뭐 대충 생각되는 건 있는데. 뭐 네피셜로 하면. 더 크게 먹으려고. 아니면은. 더 들어올 사람이 있어서. 옆으로 좀 양아치처럼 눌렀다. 사실 이거 따지고 보면. 좀 조사하면. 문제될 것 같긴 하거든요. 이 정도면 좀. 심각한데. 그러니까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. 뭐. 뉴스에 판다라는 것도 있지만. 이 정도까지 내려오는 거는. 조금 제가 봤을 때는. 문제가 있지 않았나.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이. 원래 이렇습니다. 조금. 양아치스러운 게 좀 많아서. 그런 거를 뭐 같이. 어. 가야죠. 계속 샀습니다. 계속 사가지고. 한 저 정도 오면. 저는 이제. 어디지. 8,000원 좀 넘어가면. 제가 수익이에요. 어쨌든. 수익은 날 거예요. 뭐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. 뭐 어쨌든. 덕분에 많이 샀습니다. 네. 누군지 모르겠지만. 많이 내려주셔서. 비중이 많이 좀 늘어났고요. 외적 인적 분할 이후에. 뭐. 한국 증시가 완전히 박살나는 정도만 아니면. FNF까지는 아니라도. 어느 정도. 네. 수익이 되지 않을까. 제가 봤을 때는. 물량 매집. 다른 사람들 좀 들어오게 하는 것 같고. 그 다음에 그 신용 대주마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게. 그것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. 오늘. 어. 신용인가요? 그. 그 했던 게. 많이 뱉어놨습니다. 오늘. 그래서. 그거를 좀 노렸던 것 같기도 하고. 어쨌든 뭐 세력이 있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. 꽤 양아치스럽고. STX 못지 않았다. 결과적으로는 좀 많이 샀습니다. 많이 샀고요. STX 보다 더 많이 샀어요. 그. 금액 쪽으로 보면. 그래서. 운 좋으면 STX 만큼 수익은 날 것 같긴 합니다.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. 그렇습니다. 셀룸에드. 여기는 뭐 그냥 구경 중입니다. 뭐 별로 하는 것도 없고. 나무 기수도 그렇고. 여기도 그렇고.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아시안항공이 조금 살짝 살짝 튀고 있어요. 뭐 그런 거는. 있는데. 조금 더 길게 보면 될 것 같고. 한전이랑 가스 공사가. 그래도 최근에 좀. 어쨌든 나쁘진 않습니다. 좀 밀리긴 했지만. 내년 총선 이후에 올라갈 거거든요. 제가 봤을 땐 거의 100% 선거 끝났으니까. 그거 보시면. 그 전후로 해가지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많이 빠지면. 또 작업을 하시는 것도 괜찮겠다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. LG화공을 좀 많이 올라간 데 있어서인지. 뭐 크게 의미 없고요. IBJ 비전이 최근에 조금. 거래량 좀 튀어준 거 봐서. 조금 뭐 어쨌든. 이게 주파수 문제랑 뭐 이런 게 있긴 해요. 근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니라서.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될지는. 뭐 히터로 인하 뭐 이런 것도 오늘 조금 살짝 좀. 전체적으로 좀. 반응이 왔었고. 엔소프트. 이 정도면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.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배당주들. 그리고. 포스쿠토퍼 배당주인데. 하나오션은 오늘 좀 괜찮았어요. 여기 좀 어느 정도 좀. 조정 왔었잖아요. 한 번도 오면. 저는 또 좋다고 봅니다. 네. 이렇게 보고 있고. 여기는 뭐 나쁘지 않았고. 바이브도 그렇고. 음. 뭐 했더라. 미스터블루인가. 뭐 이제 한 번 튀었었는데. 배럴이 오늘 이렇게 윗꼬리 한 번 나왔었네요. fsn도 한 번 이렇게 나왔었습니다. 네.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